자 네 분 함께 조금만 가까이 서주시겠어요? 그 T자가 중앙으로 네 그렇죠 조금만 수연씨 쪽으로 한 발만 수연씨 쪽 네 좋습니다 장기홍씨가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네 분 정면을 봐주시고요 자 수연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고 내부 모두 손한테 가볼까요? 네 좋습니다 귀엽게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현탁 감독님을 모십니다 네 배우분들 박수를 받으며 힘들어 부리면지 않다고